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사도행전 네 번째로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크게 세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성부에 대해서는 전낭하신 천재의 창조주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께서 무엇을 하셨다?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암송해야 될 구조를 창세기 1장 1절로 넣었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성자에 대해서는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분이 뭐하셨다?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제 이 구원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달락의 암송구절은 유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 하신 걸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암송구절로 고림도전서 12장 3절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살펴보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통치자, 주권자의 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했을 때 구약에 기름 부은을 받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도신경의 구절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심 이 네 가지 내용 특히 우리가 이 고난받았다의 2번을 체크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하고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성경대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2사에서 7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앵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근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바로 이 말씀의 성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앵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특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어요. 우리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출애국기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자 그의 신성을 보자 우리가 엎드려지게 됐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들 그 영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만나자 엎드려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를 돕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국기에서도 모세한테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을 가닥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면하여도 죽지 않은 당신이 대신 듣고 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와라 하면서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모세처럼 나를 대면하지 못하니 왜 하나님의 종들처럼 나와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육체를 입고 우리 곁으로 오세요.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만웨일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첫 번째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해요. 잠시 잠깐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모하게 하는 거냐면 앞으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는 우리 깨끗하게 못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부여받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엘님의 몸으로 재물 되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을 오셨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즉 제사장을 통해서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물이 되시니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시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다? 죄가 없으신 이로다. 즉 죄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자 죄가 없으신 이 부분과 우리를 위한 재물은 우리의 어떤 면을 가지셔야 되는 거냐면 인간적인 면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즉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어야만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의 재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속죄의 재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는 이 상태에서 잉태되어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원죄도 자범죄도 범하지 않는 깨끗한 상태에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상태에서 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재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는데 성경대로 나시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이 인마완루엘의 언약의 성취이고 두 번째 오히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다? 우리의 대속을 위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의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또 그 제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대로 나심의 의미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나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율법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나자지심이다. 섬김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데에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 아래에 나게 하신 거냐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율법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기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돼요? 율법에 순종하셔야 돼요. 나도 육체를 입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다 지키는 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 안에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저물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각과 낮아지심이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참함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신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사에서 53장 3절로 5절을 보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였도다. 강고를 안다는 것은 슬픔이 너무 많은 슬픔의 사람이란 거예요. 슬픔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란 거예요. 질고를 안다는 것은 고통과 너무 칙숙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삶에서 가장 친한 부분이란 거예요. 익숙한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함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만 고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2사에서 53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방인에게만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 받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예수님 배반했어요. 더 미워했어요. 더 죽이려고 했어요. 더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 이뤘다는 겁니다. 비참함에 스스로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참함의 시작을 보십시오. 그는 나면서부터 정말 안전한 생활 공간이 없이 마국관에서 태어나셔야 됐었어요. 그리고 헤롯의 이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세 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어 나갈 때 그것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피신해 가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올라오셔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목수의 자녀라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 있느냐 의아해 여길 만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도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랑하시는 백성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목박근하는 항의를 받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참함에 복종하는 이 모습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만 비참함과 멸시를 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라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상 7원에서 가장 마음 아픈 말씀 마태봉 27장 46절 후반절 엘리엘리 남하 사망다리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버림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 진노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저주까지도 감당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란 거예요. 누구의 저주를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게까지 받을 이유가 없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게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것도 황송한데 모든 비참함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도 복종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그분이 죽으심이 확실했어요. 부자의 무덤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에까지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죽음이 있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노예되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스스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죽음, 그 무도한 세력, 죄악의 세력에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이 내용은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르쳐줬는데 어떠한 낮아지심이냐? 율법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참함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정말 멋져요! 예수님 최고! 이렇게 환호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환호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낮추라. 나와 같이 성기라. 나와 같이 순종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낮아지심을 우리 보고 뭐하라 그래요? 봄 받으라! 봄 받으라! 따르라! 함께하라! 실천하라!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음에게 복종할 일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높아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성만큼은 절대 높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죽음에까지 낮아질 수 없어요. 더군다나 무엇에도 낮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까지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우리가 화목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단 하나예요. 비참함에 복종하는 거예요. 비참함에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비참함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은 비참함에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잖아요. 율법에 복종하고 비참함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복종하고 죽음에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뭐냐? 비참함에 복종해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낮아져라.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 나머지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낮아짐에 감사하고 강걱하여 우리도 이 낮아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영축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만 누리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누가 보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승리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특히 예수님의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 특히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가 이 낮아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낮아진의 삶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과 감사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을 갖습니다. 역사하게 하세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존경하게 하신 그 은혜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잘 보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율법에 낮아지시고 모든 비천함에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낮아지시고 죽음에까지 낮아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까지 올리시는데 나의 가치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셨던 이 은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께서 뭐 때문에 저 비천한 놈을 위해서 낮아지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천한 놈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영혼을 천시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존경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는데 나의 가족들은 어쩌나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맡긴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중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자기 비하가 없어요. 자기 비난이 없어요. 우리가 소중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천하지만 주가 나를 높이셨기 때문에 주가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신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가 소중한 것 같지. 나의 가족도 나의 이웃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다. 먼저 받은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더욱더 성겨야 된다. 이 내용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낮아져야 할 위치에서 성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종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3.21차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역사 속에는 그의 낮아지심이 먼저 우리에게 증언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재물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시고 비천함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복종하시고 죽음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서 재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오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종교하게 하신 그 종교한 모습을 우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비하고 비천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종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전해야 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종교한 자격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시점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평생도록 나타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